어쨌든 큰 누나 도와야지. 이상하네.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있는 것 같은 쇠한 느낌. 아, 네네네. 금방 달려가겠습니다. 네. 나 미행했어요? 왜? 알잖아요, 왜인지. 모르는데. 분명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왜냐하면? 아, 몰라, 몰라. 나 한 말도 못 들었어요. 뭘 못 들어! 내가 좋아한다는 말 다 들어놓고? 아니요, 저는 전혀 그런 얘기... 그리고 말 좀 놓지도 않은데? 아니요. 동기 아니에요. 그러니까... 그러니까 사실은... 고고고 일하는... 사실은 저 서안대 학생 아니에요. 아니, 대학생이 아니에요. 그냥 배달 대행이라는... 그렇다고 제가 뭐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. 그냥 피치 못할 사전...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. 아무튼...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? 그러니까 저는... 알아? 뭘요? 안다고. 나 가짜 대학생인가. 그러니까 우리... 그 순간 알게 됐다. 혀, 너 왜 그래? 사람이 몹시 쪽팔린 경우에도... 야... 야, 깨끗아! 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이고... 아... 아, 무서워. 어떻게 눕혀? 수고했어요. 보고서 올리세요. 그럼...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네요? 아... 알겠어요. 그래도 계속 알아봐 주세요. 대표님 친딸 박서연. 죽지 않았어요? 살아 있습니다. 아, 살았다. 서연, 서진이... 어디 갔지? 대표님, 레이어 패럴이요. 어, 어. 뭐 찾으세요? 들어올 때 노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장보원? 아, 죄송해요. 급한 사안이라. 레이어 패럴 뭐. 아, 그게요. 이걸 찾고 계셨던 것 같은데. 누구지, 얘? 들어와요. 알아봤어요? 대표님께서 저 모르게 다른 직원에게 특별하게 지시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. 그래요? 대표님 방금 외출하셨습니다. 알아요. 외부 미팅. 그런데... 김부장님 대동하지 않으시고 손수 운전을... 직접? ACKBUS 틀림없어. 그 사람 짓이야. 뭔가 술을 쓴 거야. 박피롱. 박필옹 씨가 면회를 거부했습니다. 김정은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. 정원이가 면회를 왔다? 생전 콧백에 한 번 미친 적 없던 정원이가. 이 새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정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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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이거 여기 옷이에요? 아, 네. 이거랑 같은 건 어디 있어요? 저쪽에 있어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 옷이에요. 편하게 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언니야, 내가 틈틈이 알아봤는데 내 동창들은 박소미 언니 모른대. 내가 중학교 동창 건너 건너 애들까지 다 파봤거든. 알았어. 알았어, 띠. 누가 저거 좀 치우자. 어, 네. 제가 하겠습니다. 쟤야. 아, 힘들어. 아, 간만에 운동했더니 그냥. 젊은 애가 몸이 이렇게 뻣뻣해서 어따 써? 아니, 엄마야말로 언제 그렇게 했대? 완전히 수준 꿈이더만. 틈틈이. 정원이한테 들었지? 나 이혼하려는 거. 못 들었어? 저... 아니지? 맞아. 나 이혼할 거야, 너희 아버지랑. 엄마! 네가 맨날 그랬잖아. 아버지한테 매워 살지 말고 내 살 길 찾아가라고. 아니, 그래도 그건 아니지. 어떻게 이혼까지 해. 너도 어쩔 수 없구나? 너희 아버지 아들이라. 뭐, 그럴 수 있지. 그래도 받아들여. 엄마 결심 변하지 않아. 내가、 이혼czywiście. 정민재, 장난 아니었어. 진짜였어. 못 알아들었어? 이혼하자고! 이혼! 뭐야? 아드님이 로비에 왔다고 합니다. 사장님께서 전화 안 받으신다고 비서실로 연락을... 그래? 수신 거 왜 해놨으니 당연히 안 받지. 네? 아니야. 나 지금 밥판 돌려보내. 급한... 이제야 아들놈까지 동원하시겠다.